나라는 네 번째 단계는 나의 대인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거꾸로 저희는 보통 거꾸로 가요. 왜냐하면 나의 기질, 성격, 심리 특히나 심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아까 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니면, 아니면스, 그림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평소에는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아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제일 자신을 쉽게 이해하는 것이 대인관계예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케이크로 말씀드리면 맨 위에 있는 크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평가할 때도 상대의 대인관계를 보면 그 사람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는 유형을 크게 보면은 세 가지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것은 moving toward people이라고 그러는데 대개 이제 아까 기질적으로 사회적 감수성이 높고 연대감이 높은 분들이 그래요. 그 다음에는 무조건 상대를 보면 지배하려고 하는 분들. 그것을 이제 보면은 자극 추구 성량이 높고 자율성은 높은데 연대감은 낮은 분들이고 그 다음에 회피형이에요. 그냥 위험 회피 성량도 높고 연대감도 낮고 사회적 감수성도 낮고 그런 분들은 인간관계를 다 피하고 싶어하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누지만 다음 슬라이드. 저희가 임상에서는 이렇게 크게 또 여덟 가지 적도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신과적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때와 장소에 맞춰서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절하게 내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는 친밀하게 하고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리드할 때는 지배형을 보이고 아우 나 너무 피곤해 혼자 있고 싶어. 이런 회피형을 그냥 적절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죠. 너무 피곤해서 혼자 집에 가고 싶은데 어머 내가 모임에 빠지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흉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억지로 그냥 하다 보면은 피곤해지고 화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세 가지를 여덟 가지 유형으로 조금 세분화해서 그 균형을 보면서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정신적으로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그 친밀형은요. 인간관계를 중시해요. 친밀감을 유지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어하고 상대한테 맞춰주는데 문제는 뭐든지 정도인 거예요. 지나치면은 상대한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의존하고 너무 남한테 맞춰주기 때문에 나를 잘 보호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 친밀형의 정도가 강한 분들이세요. 두 번째는 지배형은 뭐냐 하면은 내가 모든 걸 다 리드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면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감히 나한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수직관계를 중요시하고 수평관계를 잘 못해요. 회피형은 뭐냐 하면 아우 난 인간관계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니까 인간관계를 안 맺으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즉 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나의 네 가지를 아는 거예요. 대인관계, 성격, 심리, 기질을 아는 것. 그래서 정신과에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한 개인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타고난 것이냐 후천적인 것이냐 그것은 더 이상은 논쟁할 그거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본성을 토대로 해서 끊임없이 자기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나의 심리를 잘 그거에서 나의 심리 성숙도와 자아강도를 통해서 나의 성격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저희는 변화한다고 하지 않고 성숙한다고 합니다.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현대화학에서도 밝혀진 거가 예전에는 우리 뇌 세포가 25살 이상이면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요즘에 뭐 매스컴에서 90세에서 해가지고 뭐 시인으로 등장하시는 분도 있고 저기 화가로 되시는 분도 괜찮아요. 우리의 뇌는 죽는 날까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우리 몸도 1년 내에 모든 세포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 98%가 1년마다 새로운 세포로 변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몸도 그런데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러면 이렇게 도대체 나의 대인관계, 기질, 성격, 심리 이 복잡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이거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 나의 잠재능력을 백분 발휘해서 나만의 세계를 만드는 것, 나만의 집을 만드는 것 그게 이제 개성화이고 자기실현화입니다. 이것은 이용이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중요한 목표는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내 삶의 의미,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힘들지만은 내가 노력해서 최선의 나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기입니다. 요즘에 뭐 AI 시대이지만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두 가지가 의미와 희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간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펄스라는 심리학자는 뭐라 그랬냐 하면 장미는 백합도 아니고 캥거루도 아니고 장미여야지만 가장 아름답죠. 코끼리는 새도 아니고 늑대도 아니고 코끼리일 때 가장 아름답죠. 그런데 우리는 나는 장미인데 장미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 나는 백합이 안 되냐, 진달래가 안 되냐, 개나리가 안 되냐 그러면서 나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도 뭐라 그랬냐 하면 우리가 물을 볼 때 축축하다고 뭐라 그러지 않죠. 바위가 단단하다고 뭐라 그러지 않죠. 나무가 푸르다고 불평하지 않죠. 그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특히나 이제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켜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한라산에 가서 왜 당신은 저기 금강산이 아니고 한라산이라고 저기 하지 않지 않냐. 한라산은 한라산이고 금강산은 금강산인 것처럼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면 상대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나를 알아가는 목표라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바로 이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조선시대 유한준이라는 이제 그 화상이 그림집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그 그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알면은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면은 그 가치를 참되게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당장 그림을 모으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알프레드 테니스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딱 세 가지다. 나에 대한 지식 그게 이제 나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자기 존중.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내가 뾰족뾰족한 것은 조금 그 억제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나만의 집은 이거는 나만이 지을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돈 주고 맡길 수도 없고 나만이 지을 수도 있다. 나는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주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뭐 하민 선생님도 잠깐 그 예를 들어주셨지만 이제 그 학생들 중에서 원망하는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그때 그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는 자신을 낳아준 생물학적인 부모지만 진짜 내 마음의 부모는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주체. 그래서 내가 나의 부모가 되는 그 경험이 본인을 성장시킨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세네카가 그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한테 어느 친구가 그동안은 자기가 맨날 자기가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로 했다. 그랬더니 세네카가 그 친구한테 답장을 하기를 그거는 정말 귀한 은총이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나를 알아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80억 인구 중에서 나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고 내가 나면 어떻게 평가해도 나는 참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 그 의미와 희망을 찾는 것이 사실은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고 그게 정신과에서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